안녕하세요 우리 집은 어제 행사 끝났고 저희 좀 있으면 우리 가족하고 같이 여행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또 계속 찍을 수 있고 추억이 많이 남기려고 영상에 계속 열심히 찍고 있어요 이모 예쁘네 우리 오늘 오빠 집에 좀 놀러 가려고요 그래서 아침 밥 먹고 준비해서 같이 차 다고 가려고요 얘들아 준비해 일어나 빨리 나와 일어나 이제 가 엄마가 안경 좀 안경 어딨어? 안경 좀 안경 어딨어? 안경 어딨어? 풍정 차 사 거야 차 차 이동할 거라고 에어컨 있어 어? 에어컨 네 아니 안경 좀 이번에는 어린이 하단 말이야 이 날은 이 날이 9시여 편지한 날이 1시여 지금이 9시여 10시여 강도는 8시여 10시여 근데 이제 점점점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고요 우리 집 앞에 보니까 바질 엄마가 많이 심었어요 바지랑 옷 아이야 잘하는데 차 들어가 이제 들어가 잠시 후 그 또 찍을게요 오빠 집에도 짓고 가면서도 희연아 지금 많이 안 텁지? 여기 에어컨 있어 엄청 시원해 삼촌차 예쁘지? 예쁘네 삼촌차 같네 잠깐만 기다려 오전 어디 가는 거예요? 엄마 엄마 갖고 잔해 엄마 있는 데 우전이 엄마 응 승방 한글자막 by 한효정 매일하러 와요 어후 애고 왔지 많이 찍자 할 수 없어 우리나라 철이에요 돌아가신 언니 모시고 이쪽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사하러 왔어요 잘 찍네 우리나라 절이예요 우리 마을의 오래된 절입니다 잘했어 지금 오빠 집에 왔어요 놀러 왔어요 샤니 모자 어디 있어? 모자 가져와야 돼 모자 가져와야 돼 모자 나 안 모자였어 모자 엄마 주는데? 모자 choix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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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빠 코코넛탑에 한번 구경하러 봐요 지금 가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걸어가는 거야 코코넛탑